야야야 야야야 이거? 안 쪼꺼워 응 근데 파김치는 또 크게 먹는 맛이 좀 괜찮아 크게 먹는 거야 처음에 응 흥 흥 흥 흥 흥 홀랩은 홀랩 이러한거 로소공개 로가당을 해 애는 로가당만 믿음 누가 stamp 잡통을 복을 하는데 형 우리 엄마가 파김치를 참 맛있게 잘해두셨을래 음! 진짜 맛있다 햇반으로 이 음식은 라면의 밥이다 거기서 고기인데? 거기서 고기야 거기서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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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먹어야겠어요 근대로 고기, 고기 살기 짠 먹고 싶다 이 음식은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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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먹으면 꿀맛이네요 감사합니다.